검찰에서 왔습니다. 싱가포르 이철호 본부장 아버님 되시죠? 저 아드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으셨죠? 혹시 저 아드님한테 연락 안 왔습니까? 여보세요! 여보세요! 잠깐만요! 아버님! 아버님! 잠깐만요! 잠깐만 열어보세요! 아버님! 아버님! 예? 잠깐만!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! 예? 여보세요? 안녕깡? 나 제이야. 어? 어? 선배님! 지금 제이한테 또 연락 왔는데요? 어? 그래? 너 밖에 있구나? 내 접속에 반응이 없네. 우리 해봐. 네! 지금 밖이에요. 근처 PC방으로 가. PC로? PC방! 당신 어디에요? 한국? 해외?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지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지. 네가 숨쉬는 공기 속. 네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지. 네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지. 아, 뭐라는 거야. 당신 이름이 뭐예요? 진짜 이름. 미안. 그건 알려줄 수 없어. 왜? 네가 내 이름을 아는 순간. 우린 끝날 거야. 난 그림자로 너의 뒤에 있을게. 비록 네가 다른 곳을 본다고 해도. 나는 너를 지켜볼 거야. 하... 하... 아... 점점 어렵네. 오래 지날 것 같아요. 응. 들이대. 만나자고 해봐. 네? 어떻게 그래요? 들이대는 거야. 들이대. 알았어. 그래. 우리 만날 수 있어요? 당신은 보고 싶어요. 정말로. 우리 볼 수 없나요? 나도 보고 싶어. 너한테 줄 것도 있고. 정말요? 어디서? 정말요?